한국에서 나왔습니다. 나가는 출입장은 드네요. 이렇게 숨겼습니다. 마카오 출입장 데이터가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는 데이터를 해놔야되는데 아 데이터 있네요. 1일권을 사야될 것 같아요. 수고하니 데이터카드 어 여기있네. 엑스프러시 데이터 어 3일간 필요없는데 하루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있네 와이파이 솔드아웃 오 오 수고하니 오 오 8옥권이 그는 데가 없을까? 저기 저게 뭐예요?